무슨 방법이 있으십니까? 부교가 전투에 쓰였다는 기록을 입은 적이 있네. 진격은 하지 않고 찌로구들 계십니까? 저기를 한 번에 물리지.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여성 전투한테 한양으로 진적하란 명의 주십시오. 그 자아들, 이 여성이 진격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? 아직도 네가 조종을 이끈다고 생각하니? 명군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궁금하네요. 내 옆에서 그냥 조용히 숨만 쉬고 있거라. 내 평양성의 지옥은 반드시 갚아주마. 서두르라! 서두르라!